디펙트 디펙트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히히 갓 뭐? 꼬레아 나한테 왜 그래 꼬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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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개 쓰레기임 레전드네 아이고 귀교와 이 미친 쓰레기임 아이 아니 이걸로 키 이기냐고 pd 카드가 이정이셔서 저 무시겠어요 이카카 G 이카카 아 타이도 어 신스 맨 R E 필요없습니다 아 뚱땡이 유성타격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기쁜 유성타격 아 뚱땡 아 뚱땡 아 뚱땡 아 뚱땡 아 뚱땡땡 2 1댓막 던겨 2댓막았으니 빡 4중시전 필요한가 필요없잖아 이중시전만 있으면 되는거 아님 핵분열 낙업 저열 먹을 사람 드로카드가 많이 있어야겠는데 화이티팩 1 2 3 4 5 더 백을 뽑아라 6월이라 랭정함 랭정함 진짜 예배하네 방어대 있으면 침 흘리면서 집었다 주꾸받 . . . . . . . 식물이 사람을 해치는 세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오도나 드셔 반대반 자야겠다 요정과 이별한 뒤 각성하는 디펙트 어 해쉬 평형도 있었어야 했는데 아 뒤까지 있네 쥐버쉽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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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아 잠만 아 잠만 뭐여? 이거 사기야 이렇게 재밌는 디펙트 나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제발 제발 으아 이상한 거 영업하지만 흑설기 흑설기 아 아 아 아이고야 과연 과연 이걸 나중에 주는 파워 파워 나중에 주는 파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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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되는 디펙트 통증 isin 애베 일볼 pont 아 예 빙 아까 얼마 안되던 낫겠어 형형 백아웃 잡을 수 있나? 안되면 다시한다 안보여 안보여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그것도 무기라고 하는 것이냐 무방으로 쳐받고 있으면서 도동이 파이터 대비급 도동아리 사퍼를 거치지 못한 것이냐 사퍼를 치는 곳은 사퍼를 치고 유유유 백불열해 핵분열해. 어? 스네코 맞나? 중치킨. 아니, 스네코 집으면 터보 두 장 집은 거랑 핵분열 두 장 집은 거 다 애매해지는데? 네, 스네코. 외길 리팩트 뭐야 이게 헤드 수준 이거 성급함 쓸만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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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급한 이펙트 이펙트 급한 빨리 유성 컴드 10이 됨 넘는 마드픽 어헣 ㅈ노 ㅅㅇ ㅈㅹ 에ysz 이펙트는 유성으로 때린다. 그럼, 이펙트가 약한게 아니고 유성이 약한거 아닐까? 이펙트는 유성으로 때린다. 왜 몽퐁 박치기가 유성보다 센가? 그것은 유성이 약하기 때문. 와, 이야 공짜회복을 드립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펙트는 유성으로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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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훈. 나중 시전있으면 에너지 복받는건데. 없네. 아니? 있네. 집는게 맞나, 근데? 집는게 맞겠지? 백분열 거쥐가네 엘로월드 광기 필요 없어 아니 광기 안 먹겠다는데 내 체력을 왜 깎는 거야 꼴밖에 꼴밖에 안 먹겠다 안 먹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드로만 잘나오면 서퍼내 좋은데. 댁이 놀든가 내가 놀든가 하겠지. 삥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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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일런트 디펙트 한테만. 가혹한 자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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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혹한 자식. 고기심이 해결이 안 되는 가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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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게임 안되겠다. 유튜브 올려야겠다. 억울해서 안되겠다.